기상캐스터 배혜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두 가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수사 대상인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명시했는데요. 이 천화동인 3호 소유자는 김만배 씨의 누나인데 2019년에 윤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19억 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알려졌고 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세 공연이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 연관성도 제기했었습니다.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얘기잖아요. 당시 윤 대통령은 부친이 45년간 장기 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춰 내놨었는데 이 김 씨 누나가 더 싼 가격의 주택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면서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 다른 하나는요.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수사 대상인데 이 대장동 사업 자금과 개발 수익에 관한 의혹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법조계에선 그동안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해왔던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윤 대통령은요.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개발 사업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때 대출받은 돈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해당 사건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검 추천 관련 법안 조항도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특검법에 나온 특검 임명 방식을 보면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반발을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대장동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데다가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수적 의의를 앞세워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 알고 보니 윤 겨냥 특검의 느낌표는 위인설법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 뜻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만 30표 넘게 이탈표가 나온 상황이라 이 대표 1인 방탄을 위한 특검법 추진이란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친명, 비명, 사생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 갈등이 참 뚜렷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당원으로부터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동의하는 당원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5만 명을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그러자 이낙연 개인 윤영찬 의원이 남탓하지 말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윤영찬을 징계하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성격의 청원이 올라와서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단초를 제공한 게 이낙연 전 대표라는 건데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토건족들은 수천억 원의 배당, 수십억의 퇴직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름을 부었죠. 글쎄요. 그렇다면 양측이 갈라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명계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현재 이들을 결속할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 국내 복귀 소식도 없죠. 하지만 최근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민심 흐름을 감안하면 이 비명계 의원들이 언제까지 이 대표 리스크에 침묵만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진짜 친명계로 평가되는 소위 진명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이탈표로 확인된 30명 정도까지 제외를 하면 나머지 100여 명의 의원들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공천안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실제 공천 배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분당이나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친명, 비명, 사생결단의 느낌표는 사후 약방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서야 내부 싸움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지만 이 뒤늦은 입장으로 진심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친명, 비명 간 갈등을 수습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